안 봤는데요? 동일이 무슨 일이냐? 얘기 들은 거 없는데 이 자식이 병원을 뭘로 보고 또 왔나와 그냥 둬 자, 같이 한잔하자 자, 오늘은 원샷입니다 원샷이야 아, 과장님 약한 모습 보이시면 안 되죠 자, 원샷, 원샷 드세요 오, 역시 역시 자, 일단 넘기게 자 자기야, 일어나 아침이야 아침이야 밤에 안 일어나서 못 깨웠어 자기야 한자만 볼 게 아니라 자기도 검사를 받아보든가 해, 응? 좀 피곤해서 그런 거야, 괜찮아 집에 별일 없죠? 난 잘 지내지 밥 잘 먹어요 아니야 엄마 올 거 없어 조만간 내가 한번 내려갈게요 바쁘긴 한데 바쁘긴 한데 시간 내야지 엄마가 본 지도 오래됐는데 네 네, 또 전화할게요 네 네 밥 좀 마시죠? 동일이 아직도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 알지? 네 가봐 그리고 나한테 연락하고 네 병원 이상 없게 자라고 네 같은 병원 이상 계속 전화 안 받지? 네 안 받지? 남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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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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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덕이!